에나 꼬레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삼성과 딜러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믿지도 않은 상태에서 삼성이 굉장히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냥 모르고 본 영화인데 그 많은 블레스의 군대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냥 칼도 없고 창도 없으니까 급하니까 보니까 나아기 턱뼈 턱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막 치고 때리고 그러는데요 한 번 맞은 게 그냥 다 축사이다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거구나 이제 천명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이런 역사가 있겠구나 나는 내 자신이 이 말씀 참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주의 종으로 꿈도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내 자신이 능력이 한계를 느끼고 무능하고 특별히 모든 재능이나 지식이나 뭐 대단한 것이 없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그래 그래도 내가 나에게 턱뼈 같은 별벌이 없어도 삼손의 예수님의 손에만 내가 붙잡히면 주님 나를 쓰실 수 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요 열등감 갖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난 능력이 부족해 재능이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걸 싫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걸 믿죠 전능하시다 해놓고 내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좀 보충해 준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능력이 충만하다 그런데 왜 크게 일 못할까 너 때문인데 왜 나 때문에 뭐 돼요 네가 내 능력을 가로막고 있어 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능력 나타나고 역사 나기 그렇게 원한대요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럴 수 없게 복종한 바울의 고백이 있니 그래요 너는 네 자아가 살아서 그래 깨어져 죽어야지 모세가 40명 광에서 마지막에 네 신을 벗어라 주권을 양도하라 오늘 내가 신을 벗고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완전히 죽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에게 덕비가 나 같은 자도 쓰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제가 참 이 말씀에 은혜가 된 게 1천명을 죽였는데 목말라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시국 얘기한다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풍전통화입니다 1천명을 죽이고 지금 문제 아니 이제 목말라 죽게 돼 실제 지금 목말라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무슨 말이 왜 그렇게 죽게 됐다고 그냥 겁을 내십니까 난 겁는 게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데 지금 여당에서 의원 과반을 얻었다 헌법은 3분의 2인데 일반 법률은 과반이면 무조건 통과 지금 저들이 계속 하고 싶은 게 차별금지법 동성입법 해서 한국교회에 점멸시키려고 하는데 불교 구원 없다고 차별했어? 그래갖고 벌금을요 동성입법 합법시켜버려 유럽교회가 그래서 다 문 닫았어요 이제 그 일이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과연 우리가 여기서 주지 않자 됩니까? 하나님 삼성이 1천명을 죽였는데 목말라 죽어요 우리는 1천명을 죽여서 열심히 일했는데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좌절 얘기가 아니고 희망의 얘기를 봤습니다 오늘 보물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삼손이 부르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났어요 보물 다시 보겠어요 보물 18절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불을 지져 이르되 불을 지고 막히되 죽게 조의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래 받지 못한 자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죽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여기서 열심히 나 일했는데 왜 이런 일 있습니까? 하고 그냥 나 목말라 죽게 놔두십니까? 우리가 하나에 이번에 선거 적어요 이제 끝났어요 목말라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 앉아 죽어버려! 죽어버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준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부르죠 기도하니까 아니 오묵한 걸 퍽 터쳐버리니까 그냥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며 만나리라 오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전심으로 구하라겠습니까? 오원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것이 간절하고 뜨거움이고 열정이고 지금 사랑한 마음 간절히 사슴이 신의 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줄을 찾게 갈급한 목말라서 목이 붙어 죽을 정도 정도 그만큼 간절합니까? 뜨겁습니까? 하나 한국계에 달라주세요 이 나라 달라주세요 이게 죽게 생겼어요 그런 정말 뜨거운 간절함이 오늘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전심으로 구원자만 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신은 뭔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게 한마디로 이 우리가 기도는 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이 은혜가 그 성의 생수가 나를 쫙 붙잡아줘요 믿음이 쫙 와게 돼 쫙 주여하고 부르시고 전심으로 우리가 주여 그 한마디에 우리 생각 다 알았어요 얼마나 나는 주여 주여를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을 할지 모르니까 앙 앙 앙 앙 막 울어 근데 엄마는 똥 싸고 운가 배고파서 운가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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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 마음을 이 가슴에 상처 아픔을 막 내 가슴으로 기도하면요 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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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기도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요 상처도 지휘되고 심령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간절히 주여 주여 오늘 주여 내일 주여 그 주여 의미를 알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의 응답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믿음생활은 하나님과 연속이고 생명의 관계인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 나는 가지 일미리만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꽉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좌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가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받았다 능력받았다 언제 만난가 위기와 권한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항복을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잔해의 문제 어떤 무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란 말이에요 이거 부도나게 생겼어요 축복해 이걸 놓고 간절히 구한대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한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 줘 갖고 이것 때문에 간절히 구하니까 항복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뭐요? 말씀이 생명의 영이 생수가 내 영혼을 착 들어왔고 주님 만나고 의지하고 항보하고 주님과 연합된 관계 하나 된 관계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몸이 되고 내가 예수 품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을 살고 그래서 그때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주님 만나거나 숫자 갈 통과하게 남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형상의 회복이 돼 내 옛사람 속성에 뽑아나고 회개하고 만나려면 회개할 수밖에 없고 빛가운데 거꾸로지고 통에 자부하고 내추하고 연약 그 더러운 곳이 보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사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가 내 심령의 은혜로 젖으니까 여기서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위로 가고 감사하고 주님 속에 연합대에서 가까이 가고 주님이 손을 꽂 잡고 있는 순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례국기 15장 25절에 보니까 그에게 나와요 모세가 여와께 부르짖었더니 요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라의 쓴물 이야 삼일길을 걸어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된 상황에서 물이다 물이다 근데 이 마라의 쓴물 먹고 배탈 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샤악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했어요 이 나무는 그 전에 있었어요 그게 응답이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와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꿔졌대 그 나무가 영적으로 뭘 의미할까 분명히 내 인생이 지금 쓴물이거든요 근데 누구 뭘 기억을 만나면 단물로 바꿔져요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쓴물도 단물로 바꿔진 놀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모세가 간절히 구했을 때 부르짖을 때의 응답의 그 나무예요 지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하느면 다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고 해답 없는 게 없어요 그 문제에 해답은 있는데 그 해답은 안 가르쳐줘 네가 기도 없고 영이 열리고 음성 들리고 그래서 그 나무를 지시해서 가르쳐는데 그 나무라고 말하면서 음성 들을 수 있는 모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가 그냥 그냥 뭐 좀 됐으면 나는 너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내 음성 좀 들어라 영의 사람 되라 나 너하고 사랑의 교제 만나 이걸 또 원하는데 대화를 그렇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문제 주고 기도해라 그래서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의에서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 높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도요 인생이 참 써요 황쟁이 쓰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 그렇구나 나무를 던진 모습 없구만 그러면 단물로 바꿔진대요 문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와요 은혜를 받으면 바꿔주게 된 거예요 아니 왜 십자가가 그렇게 능력 있고 내 단물로 바꿔진대요 다른 가지 죄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어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캄캄해 이웃과 단절돼 있어 그 죄기 배우 어둠이 약한 영의 귀신 있어 너는 그래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괴롭고 힘들고 마귀에 끌려가 무엇이 잘 되겠니 그렇군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 피를 만나고 나니까 적어도 여러분요 정말 예수 믿음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의 교제가 없다면 가짜예요 가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피 앞에서 제 용서 확신을 얻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울어봤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가 감격해서 통곡해봤습니까 십자가 그 빛 앞에서 내 추하고 더 악한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추하고 같더라고 십자가 경험하고 내가 똑똑고 잘났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능력에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된다는 거 내가 그래서 이만큼 큰 사람이란 거 내 말 들어 그래서 굴림하고 큰 소리치고 다스리고 싶은 것이 남자들의 세계란 걸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 못 만났어 주님 십자가 앞에 경험하니까 죄 밖에 없어 추하고 더러운 인간 간사한 인간 나같이 악한 자가 없어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이기적이고 야망이고 욕망이고 정말 정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울어봐야지 경험해야지 통해야지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러봤습니까 내 죄를 불고 죄악의 속성 알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는 것을 아시고 고백하고 통해 잡고 회개한 만큼 내 안에 꽃 버리고 통해한 만큼 하늘에 햇살이 들어오고 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끝나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편을 받아 거룩하나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같은 거에 사랑하셨을까 사랑받으시고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거기 앞에 거꾸로지고 토하고 고백하고 내 마음이 딱 그때요 다 내려놓을 때 이렇게 가뿐하고 솜털처럼 마음이 가볍고 부드럽고 부드럽고 원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모두가 나같은 죄인 왜 살렸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은 이 맛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통해 자복한 가문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수술이 된 가문에서 끊고 버리고 세상과 버린 가문에서 내가 통해 자복한 만큼 하나님의 성에 빛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햇살을 비추고 여러분 마음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내하고 여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내는 내 한 몸이에요 아내를 여자로 보면 어떨까 아니 나이들 뭐 여자는 늦게 돼 있고 주름살 생기고 더 이쁜 것 옆에 있어 그러면 여자로 비교가 라이벌이 되면 그쪽으로 눈동자 돌아가 그게 소가지 없는 것들이지 근데 아내로 마음이 한 몸이 됐을 때 아내를 쳐다볼 때 저 주름살이 누구 때문이냐 저 흰머리가 누구 때문이냐 니 뒤치다 끄려다가 너 같은 잘못된 인생 꼭 일을 저지르고 뒤에서 얼마나 여자들은 노심초사 마음고생하고 힘들고 따라 살다 보니까 저렇게 늦고 꼬부라져가지고 그것이 안쓰러워야지 짠해야지 다 내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것이 사랑스럽고 내가 어떻게 아내를 행복해지고 살까 그런 사람이 소가지가 든 것이지 아이고 그냥 이제 벨벌이 없고 할만한 것 돼가지고 보기도 실례 더 이쁜 것 있네 그게 영의 사람 뭐예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게 달라 제가 무슨 얘기냐면 심령의 변화가 어디서 온가 회귀하고 은혜 받고 나면 다 내가 바꿔줘 내 야망 욕심이 다 내려놔주고 그런 가문에서 모든 인간관계가 불립니다 친구관계도 불리고 가족관계도 불리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벌써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쓴물로 다 물로 바꿔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바자 바자 이제 진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의 지식 윤리 도덕 철학으로 절대 안 됩니다 사람 안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줘요 죄 죄를 못 버려 욕심 못 받게 죽어서 피 속에서 들어가야 회개가 되고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데 날마다 그런 가운데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주님 만나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임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인생은 수고 무거운 짐이 왜 그럴까 내 머리로는 대답이 없으니까 무거운 짐 속에 살아요 근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공자가 석가가 누가 우리의 인생에 짐을 져주고 쉬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약을 짐을 지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일을 쉬게 내라 오늘 예수의 품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그 품 속에 들어갈 때 참된 쉼 나는 안식의 주인으로 오셨다 인간의 행복은 쉼을 통해서 평강을 와야만 쉼을 돼요 쉼 여기서 인생의 희열과 기쁨인데 여기서 기초가 그때부터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이 잘되면 그것 때문에 너 교만하고 망해 또 자 오늘 지금 이 에나꼬레 에나꼬레 부리고 기도한다 여기서 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그래요 때로는 인간의 한계상 오는데 그때 부리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무강과 터쳐서 물을 주시고 그 물을 먹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그 그 셈이 계속 지금도 있다고 나와 성경에 남아 있는데 그 삼손이 그 물 맛이 참 좋았다 그 정도일까요 지금 목말라 죽게 된 상황 그 물 안 먹으면 쓰러져 죽을 정도 그 물이 터졌을 때 그 물 먹을 때 그 맛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기서 잡혀서 죽게 된 상황에 나를 살려주셨네 이 은혜 이 사랑 감사 감기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 물이 안 터질 때 죽게 된 상황 목말라 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냐고요 한국계가 지금 죽게 생겼다니까요 일천명을 죽였는데 죽게 생겼다니까요 목말라 죽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이 있고 기도할 때 에나골의 축복에서 생수가 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살려주자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삼손은 그 다음에 그 가서 물을 한 번만 먹고 또 먹어보고 이야 어떻게 우무강 물이 팍 터져서 템이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셨던 그것이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감사 감기 기쁨은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참 목회문에서 힘든 과정 중에 제일 어려울 때가 이 땅 이쪽 2400병 지금 저쪽까지는 더 평수가 넓어졌는데 이거 사놓고 경매까지 이게 위기 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3일 금식밖에 안 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그리고 매일 철하고 신주입회 했을 때 암병 중풍 소아마비 환자 기러난 것까지 사진 찍기도 하고 막 야 수백 명이 나섰어요 수백 명이 한 주에 100명씩 전도가 돼서 오게 되고 흥금이 늘게 되고 근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다 여러분 아는 얘기 그것 때문에 제 책이 남았는데 위기가 기회예요 그때 많이 안 했으면 죽어 오늘도 그래 지금 보리 기도하니까 애나꼬리가 나오는 건데 여러분 고난 힘들고 어려움 괜찮아요 전능하시다니까요 회담을 기도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똑같은 역사예요 성령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말씀 믿음을 받으세요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고 나는 그때 생각 하나님 나를 살려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자 무슨 얘기냐면 그때 많이 기도 안 했으면 어찌었을까 죽었죠 경매당하죠 뭐 은행권에 봐주겠어요 절대 봐줄 수 없어요 그대로요 어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함께하셨고 우리 교회 약속했고 반드시 우리 기도가 상달돼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엔화골의 축복에서 이 나라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뭔가 말씀과 기도인데 이 10편 18편에 이 다이세 고백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행해 달리며 야 적군을 도망가지 마소 이거 적군 탁이러가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담도 담도 담들으며 담에 높은 담만큼 뛰어져서 그것이 영성이고 능력이지 문제가 너무 커요 담에 너무 커요 아 그러면 도대체 더 높이 날면도 역사가 나잖아 우리나라 문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금 민간 쪽으로 큰일 났어요 잘됐다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한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시기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어로 이긴가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는 완전하고 아 말씀 붙잡아요 완전해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피하는 자에게 방패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의 능력에서 내가 신령한 영적 세계로 승리한 사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미터 사사를 다 감당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마귀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 삼선의 힘이 그는 어디 있느냐 드릴라를 통해서 계속 여보 여보 어디서 힘이 나 계속 예상의 그 비밀을 말해갖고 머리카락이 있다고 딱 잘 때 머리카락 딱딱 자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그래서 삼선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잡혀가지고 눈을 불러지져요 그리고 삼선을 이제 저기들이 구경꾸려갖고 그래서 그 맷돌을 갈도록 해 맷돌 완전히 그렇구나 우리가 마귀에 쫓기고 세상 향나게 빠지니까 눈부터 영이 영을 빼버려 영안이 그리고 나니까 개미 체빡이 도는 인생이 맷돌 자고 나서 뺑뺑 돌고 뺑뺑 돌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리고 죽어요 지옥으로 그게 하나님 떠난 유괴사함의 결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어요 그래서 야 삼선을 한번 그 제조를 부르게 하자 내놓고 한번 보자 그리고 블레스에 그 한 삼천명이 큰 다시 말하면 체육관같이 높은 데 있고 밑에가 기둥이 있었는데 삼선이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참 여기서 그걸 말하고 싶어요 삼선이 마지막 하나님 그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힘을 주시라고 한 번만 나 힘을 주시오 간절히 한 번만 힘을 주시오 그런데 사실은요 머리카락이 자랐거든요 그동안 머리카락의 능력이 아니고 머리카락이 나신이란 약속의 말씀을 자르니까 말씀 보만하니까 성령이 떠났는데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그동안 저들은 몰라 이제 머리카락이 자란 상태에서 온 인힘을 다 그런데 여기서 삼선이 뭐라는 거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힘을 주셔서 이 불리상까지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 건물이 그 기둥을 밀어갖고 무너져가지고 여기서 나를 죽여주세요 여기에 능력이 죽어야 돼 비록 드릴라의 꼬리갖고 인생 비참하게 됐어도 눈가를 빠졌어도 마지막 그 사상 정신 철학은 살아있었어요 튀어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죽겠나 아니다 그리고 기둥을 밀었더니 기둥이 무너지면서 삼선도 깔려 죽었는데 성경은 무슨 얘기하고 있냐 삼천명 죽여가지고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적군을 죽였다는 거 나는 나는 이게 위대하다고 봐요 죽더라도 죽더라도 적군을 죽여불고 나는 내 몸 죽겠다고 저는 참 목회가 참 고민이에요 광주에서 제가 이 목회 패턴을 어떻게 정말로 하는 어떤 목회를 원하실까 내가 성공을 추구할까 승리를 추구할까 세상에서 크게 되고 잘되고 이름 돌리면 성공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만 따라간 것보다도 하나님 보는 것은 승리 성경은 성공하라 말보다 승리해라 이겨라 이기는 자 일곱개 전부 이기는 자 삼선은 마지막 이겼어요 뭘로 이긴가 하나님 내가 나 죽여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할 때 그는 깔려 죽었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서 적군을 더 많이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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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 하나 옆에 어떤 목회자가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저는 삼선의 위대한 철학, 정신, 자아세를 볼 거예요 중심 보실 거예요 하나님 어떤 정신과 자아세에 의해서 네가 살고 있느냐 주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로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한국게만 살면 죽기 원합니다 이다 여러분 달란테비에서 다섯, 둘 즉시 남겼는데 하나는 그냥 숨겨두고 그때 아까 기울은 종아 그러면서 책만 하는데 바깥 어두운 데가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가미스리라 저는 지난 주간에 지인의 온전한 교회의 변일출목당 예수 통행 기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 이제 그분은 굉장히 신령하고 종국적 갔다 오고 전부 주님 만나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한 주의 종은 복받는데 못한 종은 심판받고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가 뭐 예수 안 믿었어요? 다 믿었는데 사명종 감당 못한다고 지옥과요? 한 달러한테 받은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쫓아라 큰일 나겠구나 그분 책 인용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자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나의 도움과 능력을 받지도 않고 내 일한다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큰 질을 범하고 마귀의 종도 된대 에나꼬레에서 주님 만나서 영예 성의의 생명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했지 심령에 변화롭고 피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사람들 이게 뭔지 또 나 예수를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일단 대단히 큰 기적을 일으킨 종들도 많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큰 기적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서운 것이 나에게 마음에 떠났어도 능력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하였느니라 나의 아버지가 그 중에 한 번 주신 은사를 거두고 가지 않기 때문에 착각했느니라 자 막 역사가 나거든요 하나에 함께한 줄은 근데 은사지 은사 안 거두고 쓸 뿐이지 연장 줘서 칼 갖고 써라 그러나 쓰임 받고 버림받죠 근데 쓰임 받았지만 그 영혼은 버림받게 된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 울었고 만났고 영의 사람 된다면 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남 교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느냐 이걸 봅니다 그래서 긍일하심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기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또 있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은혜가 있고 내일 새벽에 또 새벽에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교제가 되어요 날마다 주님 만나세요 주님과 생명을 사세요 영원히 거루감 받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받아서 마지막 때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